공명하는 마음 지인! 기다리라니까! 5호부터 포스카 그랑프리가 시작된단 말이야 네가 1일 전 첫 경기면서 어딜 가는 거야? 이렇게 큰 마을에 와본 건 처음이잖아! 구경이라도 해야지! 뭐? 제리야! 제리야! 기다려! 들어가! 어, 지인! 같이 가! 왜 했네! 열기를 더해가는 몬카트 레이스! 서킷은 불꽃으로 채워진다! 제트카트와 기갈로이드로 변신해! 기사의 자리를 찾아라! 가라, 그라버스트! 가! 고경이라도 가! 왠지 길을 잘못된 것 같은데 생각 없이 막 가니까 그렇지! 히히히히! 히히히히! 라미! 아! 히히히히히! 어? 넌! 확실해! 안젤라의 몬스터야! 안젤라? 1회전에서 너랑 경기할 선수잖아! 잘하는군. 안젤라 윈드! 왜 날 습격한 거지? 내 기억엔 난 누구한테 뭘 잘못한 일이 없는데? 거짓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어? 어? 너 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걸려들었고 콕콕마 콕콕마 진 헤이스트를 제구해라! 락이! 헉! 너희! 러비스의 씨앗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니가 알 바 아냐! 공격해!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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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악! 안되겠어. 부탁해, 라비. 응. 나한테 맡겨!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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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꾼이 사라졌군. 쪼악! 잠깐! 기다려! 쪼악! 이런 짓까지 하면서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거야? 난 경기에 승패 따위 관심 없어! 쪼악! 쪼악! 내 목걸이! 이사벨? 뭐? 헉? 헉! 쪼악! 저철이 비켜! 지금은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하지만 기다려줘. 진실은 꼭 밝힐 거니까. 너, 이사벨하고 아는 사이야? 모르는 척 하지 마! 이사벨은 어떻게 됐어? 데스트로는 만난 거야? 계속 모른 척 하겠단 거야? 너 때문에 언니가! 언니라고? 그럼 넌 이사벨의 동생? 그래. 언니는… 아비… 어째서 언니가 이렇게 된 거죠? 이사벨은 반역자 진 헤이스트에게 속아서 카몬 왕국을 배신했다. 네? 잘 들어라. 너의 언니는 이대로는 사형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그건 나도 바라지 않는 바. 그,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안젤라. 네 손으로 이사벨의 우명을 씻어라. 그러면 네 언니의 목숨만은 지켜주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아니, 너 혼자선 무리다. 하지만 너의 몬스터가 있다면… 네? 어… 라비? 무슨 뜻인가요, 데스트로님? 이걸 쓰도록 해. 라비? 라비… 너의 언니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거야. 라비… 이건 정찰을 알 수 없는 힘이야.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괜찮아, 안젤라. 널 위해서라면. 흐흐흐흐흐 그래… 으, 으, 라비! 흐흐흐! 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언니를 반드시 구해낼 거야. 감옥에 갇혔다니 대체 무슨 말이야? 쭈어어어어어어! 어쩌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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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설마… 음… 쿠비? 쿠비! 살아 있었구나! 난… 쿠비가 아니다! 뭐? 그럼 누군데?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빙글빙글 명의로! 그리고… 요하우! 빙글빙글 명의로? 아,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방금 말한 거 사실이야? 이사벨! 아, 아니지! 니 언니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 말이야! 어? 그렇다면… 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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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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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아... 아마도두… 한절라, 아우비스의 힘을 버려! 안 그러면… 흥! 쓸데없는 짓이네… 콕콕 와… 한절라, 괜찮아? 빨리 위치한테 데려가자! 아아가 아니라 빙글빙글면 이후 빨리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겠다! 착착! 잠깐! 기다려, 코비! 체계 체계! 그들은 스카이밸리에서 별이 됐다! 체크! 그럼 이 말? 체크 체크! 아흑! 체크! 그럼 설마 지금 본 건 코비와 몬찰 요령?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저런 웃긴 옷은 어디서 난 거야? 베네? 아참! 그보다 빨리 앙젤라를 구해야지! 베네! 맞다! 베네... 특여... 흠... 아무래도 이 손은... 소녀와 몬스터는 마음이 공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명? 무슨 뜻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야! 마음과 마음은 나랑 드라카드 테디야! 아니! 이들은 차원이 달라! 아마도 서로의 생각을 읽고 바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젠 왕자님의 말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비스의 씨앗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지요! 흠...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군요! 가봐야겠어요! 뭐라! 안젤라와 라비를 기권시켜달라고! 왜지? 둘의 마음이 서로 공명하고 있어! 그래서 아우비스의 씨앗이 안젤라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대로 경기를 시작하면! 흐하하하하하! 그렇다면! 니가 기권하면 되겠군! 뭐?! 그럼 그녀는 살겠지! 뭐... 니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말이야! 더 이상 대화해봤자 소용이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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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태도는 뭐야!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상대 선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헉! 문이 열려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빨리 가보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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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끼야! 안젤라가 없어졌어! 그 몸으로 대체 어딜 간 거지? 빨리 찾아야 해! 아우비스의 힘에 삼켜져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모른다고! 흠... 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흠... 진... 진이 이기면 아우비스 씨앗은 라비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경기에 임하세요. 진이라면 꼭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나가서 이기는 거야! 드라카! 이 경기 절대 질 수 없어! 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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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코스카 그랑프리 1회전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으아악! 라비 라비 라비? 걱정 마 라비. 경기에서 녀석들을 쓰러뜨리면 되는 거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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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백그랑프리 가 시작됐습니다! 으아악! 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